줘? 랄라 줘? 그러면 야! 때리지 마! 때리지 마! 안 돼! 안 돼! 안 돼! 하지 마! 하지 마! 그만해! 이거 랄라 거야? 랄라 왜 이렇게 하잖아? 나 눈 모습 보니까 오만해! 눈 모습 보니까 오만해! 빨리 랄라 그만! 랄라 왜 그러는 거야? 아빠들은 애기가 화낼 때 왜 꼭 엄마 닮았다고 그래? 닮았으니까 그래요 자기도 화를 해봐 이거 보면 어떡해 조심해 조심해 먹고 싶은데 뜨거우니까 그랬나 봐 이 닭은 랄라한테 뭐 했는데? 나쁜 닭이었어?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이거 먹을까? 안돼 먹어 그래 먹어 때리도 배고파 먹어야겠다 때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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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거야 라일라가 고기를 먹을 줄 알아 너를 꼭 뜯잖아요 라일라 조금만 넘었어 원샷 하자 잘했어 이 녀석 끝 해볼까 해볼까 끝 끝